이진관 거리 마치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이진관 거리 개항 당시의 영사관과 외국인들이 거주했던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다. 지금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진관 그 중에서도 이 건물은 지붕 위의 풍향계로 유명하다. 아루누보양식으로 지은 건물 내부는 19세기 당시 분위기를 재현해 놓았다. 남아있는 몇 장의 사진들이 개항 당시를 짐작하게 한다. 남아있는 seaweed 김성대 엔진 게 Take Doyle